안녕하세요 구거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형재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 발품을 팔아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보이시죠? 어우 되게 커 요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뭐냐 플라판입니다. 플라판 플라 플레이트 PS숱이죠. 자 요걸 뜯어 볼게요 사장님이 포장을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보장지는 저쪽으로 가있어 짜잔 풀어판 요겁니다 아 풀어 볼게요 으 으 어이쿠 어이쿠 커 엄청 커 펼쳐 봤습니다 크기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엄청 크죠 가로 사이즈가 1500mm 입니다 1.5m죠 세로 사이즈는 네 600mm 60cm 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500에 600mm 입니다 제가 구입한 프라판 두께는 1t 입니다. 1t 1t가 1mm를 의미하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 가로 세로 1500 600mm에 두께 1mm 프라판 한 장 가격이 얼마 요겁니다 네 4000원 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장을 구입했습니다 두께가 2mm 2t인 프라판 가격은 8000원 이구요 모형 메이커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라판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모형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재료가 될 것 같구요 주위에 있는 종합장 한번 둘러보시고 프라판 저렴하게 구입해서 모형 작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구입처는 동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표기해 놓을 거구요 제가 구입하면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상호를 언급해도 되냐고 여쭤봤거든요 사장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재밌는 모형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구구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